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금융투자 김경환 연구위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위원님. 금요일에 고생 많으시네요. 금요일까지도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시면 오죠. 금요일에 함께한 게 진짜 우리 패밀리죠. 저는 사실 너무나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김경환 연구위원님이 저는 여의도에서 가장 부지런하신 분일 것 같아요. 밤까지 늘 일을 해주시고. 주로 밤에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야근도 많이 하시고. 야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노예해방일입니다.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 대비해서 사실 중국이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다들 좀 의외란 반응이 많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심지어 예전 같을 때는 그래도 잘 가다가도 미국이 흔들리면서 브레이크 걸릴만도 한데 요즘 중국은 거의 독야청청 혼자 갈 길을 간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걸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저희는 올라도 불안하고 내릴 때는 저희도 욕먹고 굉장히 힘든데 일단은 중국 시장이 좀 맷집이 많이 생겼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지난번 그리고 지난번 방송에 나와서 저야 늘상 올해 들어서는 계속 비중 확대 의견이지만 일단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정책 대응이나 반작용 같은 걸 생각하면 좀 주가가 싸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 밸류이션이 12월 고점 대비 많이 빠지면서 제가 볼 때 중국의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찰랑찰랑하거든요. 금융시장에서 넘치는 돈들 대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내려온 상태고 저희가 유동성 지표 이런 거 대비 시가총액 비율이 되게 낮아서 역대 두 번째로 낮았거든요. 4월 말 기준으로. 그래서 5월 달에 이제 반등은 아무래도 이럴 때는 성장률이 아무리 내려가고 대외 악재가 있어도 중국 자체적으로 이제 어떤 긴축했던 이슈들이나 악재에 훨씬 더 민감했던 것들이 거꾸로 이제는 조금 호재를 좀 많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저희가 체크하는 것 중에 중국의 거래대금이나 이런 것들 당연히 보는데 최근에 이제 상해심천 보실 때 중국 뉴스 보시면 거래대금이 1조 위안. 1조 위안이면 저희 지금 한화로 190조 원 정도 되는데 상해심천 4,800개 종목 거래대금이 대략 1조 위안을 넘으면 저희가 이제 화랑이냐 아니냐의 경계선으로 주로 보는데요. 그게 이제 12월 이후로 거의 1조 R&B를 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사실 이번 주는 평균 1조 R&B를 넘었고 1조 위안을 돌파하는 시기가 장중이냐 아니냐도 중요한데 마감 직전 한두 시간 전부터 이미 어느 정도 이제 거래대금이 넘는 걸 보면 사라졌던 로컬 투자자들이 먼저 들어왔고 4월 하순하고 5월 초부터 외국인이 많이 팔았다가 돌아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어떤 수급적인 하반경 직성이 좀 생긴 걸 보여줬다. 그리고 이제 정책이라든지 또 대외 악재는 있지만 최근에 중국 자체적으로 또 상품 가격이 엄청 빠지고 있어요. 그럼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에서 그래도 조금 탄력적으로 올랐던 게 많이 빠진 전기차나 배터리나 반도체 장비나 또 상해 과창판 지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최근에 올랐는데 그것들이 결국엔 다 원재료 떼다가 만들어야 되는 전방 제조업이거나 소비재 장비 이런 거니까 그런 쪽에 대한 이익이 하향 조정되는 폭이 이제는 이 정도면 됐다라는 시각들이 생긴 것 같고요. 저희가 측정해보면 올해 들어서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추정치를 맞추기가 참 어려울 텐데 지금 중국의 전체 상해심천의 추정치는 올해 전망치 기준으로 대략 8% 정도 감익이 됐거든요. 재작년에 우한 사태 때 그때 당시에 상반기 중국 이익이 11% 정도 까였어요. 지금 8% 정도면 물론 이제 우한 때랑 다른 방식으로 회복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정도 수준으로 좀 어느 정도 이제 이미 많이 감익을 했으니까 반기 실적 나오는 8월 달까지는 시장이 조금 편하게 랠리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수급적인 거래량을 봤을 때는 활력을 좀 띄고 있고 추세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중국 시장이 부담을 많이 줬던 게 4월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가 많이 안 좋았었잖아요. 5월 경제 지표나 향후 경제 지표들은 조금 개선된 추이가 나오는 건가요? 지금 사실은 그게 이제 시장이 예상 컨센서스를 비탰다, 이겼다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경제 지표를 오래 본 입장에서 보면 지금 중국의 5월 달에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을 제외한 고정 투자나 부동산 지표는 정말 형편없습니다. 형편없어서 사실은 저희가 2분기 전년비 성장률 이런 것들은 1분기 4.8% 대비 얼마 떨어질지는 사실 저도 정확히 감이 안 와요. 그 정도로 나쁩니다만 어찌겠건 기대치가 이만큼 낮아졌었는데 그거보다는 잘 나오니까 전월비나 혹은 4월 대비해서 더 나빠지지만 않았다고 가정을 하면 아까도 이익 추정치를 이미 깐 상태에서 시장이 이제 횡보 이상으로 반응을 좀 하려고 하는 거지 사실 경제만 본다면 앞으로 WB나 IMF도 그렇고 중국 로컬 증권사들도 분명히 꼴이 내리고 성장 전망치는 저조차도 더 낮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전년비 성장률을 꼭 주가가 다 반영하는 건 아니거든요. QQ, MOM, 아시는 PMI 같은 데이터도 전월비로 보잖아요. 그런 것들이 4, 5월보다 더 나빠지지 않을 거라는 건 확실해진 것 같고 5월이 분명히 락다운이 아직 영향이 있었던 시기니까 5월까지는 감안을 좀 하는 것 같고요. 다만 6월 달에 지표들이 7월에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만 상하이가 조금 복귀했는데도 너무 전국이 그렇게 눌려 있다. 여기 확진자를 잡기 위해서 시생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또 나오면 분명히 시장은 조금 주춤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고 있고 경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회복세는 대부분 정부 사업, 정부 투자, 인프라, B2G, B2B 이런 쪽으로 지금 활성화되는 거지 소비 서비스나 B2C나 이런 쪽이 아직은 민간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그건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떤 저희가 제가 사실은 계속 이제 중국 전기차 BRD부터 해서 저번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또 한 5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이게 뭐 계속 갈까 저는 사실 그런 것도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경제 지표에 따라가지고 계속 이제 횡보보다는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중국의 어떤 부양책이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어떤 시발점이 돼서 앞으로 이제 올해가 계속 이제 그런 부분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게 계속 효력이 있을까요? 부양책이 일단 저희가 중국 부양책을 보셔야 되는 이유는 뭐 비단 직접 투자가 아니셔도 꼭 전기차나 솔라 이런 데까지 투자하시는 분 좀 있지만 그래도 미국 보실 때도 결국에는 중국 쪽 매출 보셔야 되니까 보셔야 될 텐데요. 일단 부양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증은 필요한데 분야별로 좀 다를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정하고 통화하고 부동산하고 소비부양책 이런 거는 패키지로 계속 나올 텐데 그게 정말 실효성이 있고 전기차나 자동차 생산 수요 쪽을 촉진하거나 앞으로 화장품이나 테크나 저희가 기다리는 핸드폰이나 이런 것까지 촉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분야별로 좀 다른데 예를 들면 지금 가시성이 제일 높고 신뢰도가 제일 높아서 효과가 제일 클 걸로 예상되는 거는 사실 태양광하고 풍력 같은 것들입니다. 아까도 제가 정부 사업이나 정부 투자 인프라는 되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현지에서도 실제 업계에 있는 지인들과 얘기를 좀 해보면 대표적으로 올해 인프라를 하라고 했고 리커창 총리가 5월 25일 날 크게 소집한 회의에서 6, 7월 지표를 좀 만들려고 읍소를 했는데 결국에 성과를 내면서 명분도 있는 거는 B2G 쪽에서는 태양광 신재생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모듈이나 원재료 가격 떨어지는 건 전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발주가 닥치는 대로 지금 나오는 쪽이 신재생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것들 특히 태양광은 작년에 55기가 올해 80기가 연출 보다가 지금 110기가까지 설치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이미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만 대단히 어떤 미국의 규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전기차는 결국에는 일종의 소비부양책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중앙정부단에서 하는 소비부양책만 보셔야 돼요. 지금 중국 뉴스 혹시 보시면 혹은 저희의 텔레그램 이런 거 업데이트 보시면 저도 이렇게 잔챙이 도시라고 하면 좀 그런데 작은 도시에서 막 일일이 나오는 소비부양책 얘기를 안 드리는 게 지방정부가 돈이 없기 때문에 지방정부 주도로 하는 소비 쿠폰이나 이런 가전 내구제 부양책은 별로 모아봤자 티끌이고요. 최근에 했던 자동차 관련해서 취득세 인하 조치를 했다. 혹은 연말로 마감되는 전기차 취득세나 구매세 인하 관련된 보조금 지급 그거를 연장하겠다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두 번째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기차나 자동차에 집중하는 지금 소비부양책은 3분기까지는 의미가 있다라고 일단 두 번째로 말씀을 좀 드리는데 문제는 제가 소비에 대해서는 계속 같은 생각인데 지금 3분기까지 중국이 상해가 돌아오고 특히 상해는 자동차의 메카였고 자동차가 돌아옴으로써 공급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물류, 자동차 생산 이런 거는 V자로 보이실 거예요. 보일 거고 그걸 주가가 지금 반영 중인데 4분기쯤 가면 결국에 지금 인민들의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릴 거냐 지금까지 올라온 침투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구조적인 계기가 있냐 혹은 수요가 좋냐인데 아직은 소비 수요에 대해서 제가 좀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플랫폼 업체들 주가가 좋은 이유가 역으로 생각해보면 플랫폼 업체들이 서비스업인데 이쪽에 고용이 굉장히 창출을 많이 했던 산업들이 규제와 핍박을 받으면서 사람을 많이 연출이 자르다 보니까 고용이 나빠졌고 그로 인해서 최근에 4월 말부터 플랫폼 규제를 중단하겠다고 하면서 많이 빠진 플랫폼 업체들도 주가가 오르는 건데요. 반대로 그럼 그들이 다시 고용이 창출돼서 소비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꽤 필요하겠죠. 저는 전기차는 조금 그래도 구조적인 수요 산업이지만 부양책을 넘어가고 공급망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 과연 앞으로 원재료 상승 같은 것들을 감내할 만큼의 구매력들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라서 아까 제가 계속 신재생이나 이런 쪽은 좋아하고 투자 쪽은 Q가 나오니까 좋아하지만 원재료 부담을 어느 정도 전가할 수밖에 없는 전기차나 이런 것들은 소비 수요에 결국 연동이 될 텐데 소비는 하반기까지 너무 강하게 혹은 추경 매수를 할 정도로 혹은 화장품도 좋아지는 거 아니야? 혹은 면세도 좋아지고 이렇게 보시기에는 아직 소비 수요는 많이 눌려있고 더 내려가진 않겠지만 정책으로 부스팅하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차라리 많이 빠진 플랫폼 업체들을 트레이딩 하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저가 제품을 하는 전자산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닝이 바닥에서 올라올 수는 있으니까 규제가 중단이 됐다고 저희가 가정을 해서 플랫폼 업체들이 다 같이 빠지는 시기가 끝났다고 가정을 하면 그런 것들은 오히려 더 가시성이 높은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전기차가 이미 오른 상태에서 추경 매수를 더 강하게 하시거나 이제 새로 들어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소비 수요를 좀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 결국에는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이 제일 좋아 보이고 차라리 좀 많이 빠져서 실적의 대바닥이 온 전자산 거래 쪽 위주로 제이디나 알리바바 같은 방금도 저희가 뉴스가 지금 떴습니다만 알리바바 산단의 엔트그룹이 일부 지주그룹 관련된 승인이 당국에서 났다는 뉴스가 났는데 그런 것들이 좀 주가를 움직이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시는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부양책은 아마 3분기까지 시행하는 것들이 모든 산업을 다 좋게 만들기에는 어렵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최근에 중국 주가가 조금 오를 수 있다고 제가 보는 것 중에 제일 기관들 많이 만나면 질문을 받는 게 뭐냐면 미국이 저렇게 긴축하는데 인민은행이 뭐라고 계속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냐 혹은 재정 여력이 되느냐 저희도 이제 인정을 하는데 중국이 지난 3년 동안 주동적으로 산업 규제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각 산업들이 정말 규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 부동산, 그 뒤에 제가 시간이 되면 말씀드릴 수 있는 석탄이나 에너지 집약 산업들. 이거를 내년까지 돌리기만 해도 여력이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주가를 누른 요인이 됐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은 긴축하고 인플렛 대응하는 데 바쁜데 중국은 산업 규제를 오히려 완화를 좀 할 수 있는 지난 3, 4년 동안 했던 것들이 좀 나쁜 의미로 쟁여졌기 때문에 반대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게 꽤 많아서 산업 규제 완화 산업들도 일종의 부양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최근에 좀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인가?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느낌이 중국인 것 같기도 하고 위원님 그리고 오늘 자료 새로 발간해 주셨던데 그거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 보는데 오늘 어떤 내용으로 발간해 주시는 자료일까요? 제목을 제가 이번에 중국 석탄과 에너지 정책도 부양 카드가 된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서비스 규제 완화 주동적으로 갑자기 공동 부유하고 플랫폼 규제에서 일종의 눌러놨던 것들을 한시적이든 내년에 고용 문제로 풀든 이걸 내년까지 여태껏 푸는 데 도움이 되는데 또 하나의 부양 카드로 볼 수 있는 게 지금 공급망에 따른 인플레이션, 또 유가 문제 다른 나라 지금 난리잖아요. 사실 중국은 CPI는 낮지만 생산자 물가인 PPI는 여전히 높기는 하죠. 그런데 하반기 저희가 중국에서 보는 것 중에 석탄과 화력발전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측면에서는 상당히 조금 듣기 싫은 얘기실 수도 있는데 중국이 아시겠지만 작년에 상반기에 수요가 굉장히 좋은 것을 측정을 잘 못하고 화력발전과 석탄을 엄청나게 공급을 제한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3분기에 중국의 석탄 가격이 폭등을 해서 수출 제한이 걸린 요소수 사태가 저희가 국내에서 터졌었고 제가 자주 나와서 중국의 에너지 정책을 좀 바꿔서 탈탄소를 하면서 많은 에너지 집약 산업들을 석탄부터 시작을 해서 공급을 제한을 했고 철강이 작년 상반기에 또 수요를 많이 봤었죠. 그런데 요새 들어서 석탄과 화력발전에 대한 코멘트가 180도 바뀌었거든요. 뭐냐면 본인들이 에너지 전환을 하는 것도 좋고 탈탄소도 좋은데 작년에 큰 코를 다친 거예요. 말하자면 화력발전이나 석탄 공급도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전체 발전에서 65% 화력발전인 나라가 화력발전을 너무 누른 상태로 신재생이나 수력발전을 통해서 뭔가를 전환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되게 많이 생겨서 저희가 중국이 조롱을 받았던 지난 9월, 10월에 전력 대란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올해 이제 반대로 최근에 코멘트를 들어보시면 석탄을 엄청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석탄을요? 네. 지금 중국 생산량이 올해 거의 최근 한 5년 내 석탄을 가장 많이 쟁이고 있거든요. 비축을 하고 있죠. 생산을 엄청나게 하면서 지금 수요가 나빠서 화력발전이 떨어져 있고 전기 사용량은 떨어져 있는데 하반기에 얘네들이 이제 수요가 회복이 되고 부양책 효과가 있거나 어느 정도 이제 락다운 해제가 되면 수요가 살면 또 상품가격 상승에 대해 우려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석탄 가격이 지금 글로벌 가격 대비 3분의 1까지 낮춰놓은 상태에서 증산을 하면서 화력발전을 엄청나게 돌릴 준비를 하고 있죠. 한쪽에서는 태양광 풍력도 계속 투자하고 그건 작년과 똑같은데 더 투자하고 한쪽에서는 석탄과 화력발전을 이제는 조금 반대로 이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시사하는 게 뭐냐면 일단 중국 증시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하반기에 중국이 생산자 물가가 충분히 계속 떨어져줘야 원재료 부담이 높은 앞으로 살아날 전방 제조 전기차가 대표적인 얘기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압력 속에서 이익이 까인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그런 부담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었는데 지금 석탄을 통해서 전반적인 상품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수요가 좀 살아나더라도 저희 생각에 하반기에 중국은 신흥국 내에서나 글로벌 주요국 대비해서 전체적인 원자재 쪽의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화력발전 단가가 원래 낮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전기를 좀 한번 올려보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중단을 하고 부양체계 수단으로 좀 활용을 할 것 같다는 게 포인트라서 중국 시장이 앞으로 랠리를 계속 하려면 몇 가지 이제 어떤 퍼즐들이 있는데 비용단에서 지금 코스트나 여러 가지 이익 하향 조정에 대해서 시장이 걱정을 할 때 중국은 이런 부분을 조금 완충할 수 있는 무기로 석탄을 활용하고 저희는 3분기 이후에 조금 미세먼지를 오랜만에 더 걱정할 수도 있겠다. 그런 차원의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세먼지 관련 줄을... 그건 약간 반전인데... 한국의 미세먼지 관련 줄... 그렇게 또 연결하셔도 오랜만에 저도 미세먼지 농도를 좀 더 보지 않을까. 물론 뭐 요새는 또 바람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화력발전이 정말 올해 석탄에 대한 스탠스가 상당히 소중히 다룬다는 느낌을 요새 많이 주고 있죠. 특히나 작년에 호주하고 분쟁에서 한번 큰 코 다치면서 호주 수입 무존도는 거의 제로에 수렴을 하고 그거를 인도네시아랑 러시아가 많이 채웠는데 사실 인도네시아 러시아도 100%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입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면서 석탄을 지금 엄청 떼기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석탄 가격도 보셔야 되고요. 석탄 가격이 안정될수록 중국 시장의 랠리가 좀 더 이런 구간에서는 편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무기로 좀 활용하는 부분을 이번에 자료에 좀 썼습니다.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미국 시장 대비해서 좀 불확실성이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개별 종목이나 섹터로 접근할 땐 좀 어렵다고 느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변동성이 제한되어 있는 인덱스 투자를 선호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 시장의 추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중국 시장 진입한다고 하면 인덱스로는 어떤 쪽으로 좀 접근한 게 맞을까요? 왜 여쭤보냐면 사실 의외로 CSI 300을 갈 거냐 아니면 과창판 쪽을 따라 갈 거냐 HSCI를 따라 갈 거냐에 따라서 편차가 너무 크더라고요. 같은 인덱스라도 섹터나 영역에 따라 너무 다른 것 같아서 만약 좀 보수적인 투자자분들께서 중국을 좀 마음 편하게 들어가고 싶다. 그럴 때 요즘 지수 ETF를 많이들 선호하시거든요. 그럼 어떤 쪽 인덱스가 좀 상대적인 매력이 있을까요? 현재는. 일단은 하반기에 중국 쪽은 대체로 3분기까지는 약간 주도 산업이 특별하지 않게 계속 순환매 쪽으로 보는데 일단 저희 5월 달의 전망에서는 본토는 CSI 500하고 상해 과창판을 탑픽으로 제시해 드렸었고요. 상해 과창판의 경우는 7월 이후에 보호 예수 물량이 좀 풀리는데 수급적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대주주들이 3년 만에 개설한 지가 3년이 돼서 그게 좀 물량이 많은데 그거가 나올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전체적으로 지금 저점 대비 30% 가까이 오르긴 했는데 사실 워낙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싸서 만약에 중국의 그런 테크나 공급망이나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높으시고 좀 배팅을 공격적으로 해보시겠다 하면 지금도 상해 과창판은 충분히 매집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CSI 500은 조금 특이하게 보실 수 있는데 중국이 하반기에 가장 정부 사업이나 정부 투자, 인프라 이런 것들이 가시성이 높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들어간 게 CSI 500 지수입니다. 300, 1번부터 800까지 있는 중형 지수인데 여기에 그런 인프라류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중국의 인프라로 어느 정도 몸부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엣지를 좀 내고 싶다라고 가정하시면 사실은 CSI 500이 지금 역대 거의 두 번째로 싸거든요. 저희가 이제 시스토리컬하게 볼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경기는 어차피 바닥에서 위를 쳐다보고 있는 중국이고 정책을 지금 꺾겠다는 생각은 아니니까 사실 묻은 지수를 사셔도 상관은 없는데 CSI 500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홍콩의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중국이 플랫폼 쪽에 대한 규제 같은 것들을 새로운 걸 낼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전자상거래나 게임이나 광고나 페이비지니스나 그들이 투자해서 예전에 소프트방크식으로 돈을 벌던 그런 모델들에 대해서 시장이 얼마나 꾸준히 계속 밸류이션을 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희도 좀 탐구가 필요해서 일단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공격적으로 보시면 항생테크를 사셔도 여전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애널리스트 관점에서는 주도 산업이 뭐냐 주도 시장이 어디냐를 봤을 때는 여전히 본토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는 무차별합니다만 홍콩의 경우는 항생테크를 보셔도 여전히 지금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저희가 검증을 좀 더 해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최악은 분명히 지났어서 밸류이션이 충분히 올라갈 수는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가지면서 등락을 하면서 좀 하단을 올릴 걸로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시면 지금 이 상황에서 중국 투자에 대해서 비중을 좀 늘리는 편이세요? 사실 중국 시장이 작년과 올해 1년 6개월 동안 장기적으로 부진했기 때문에 사실 영업점 현장에 맞는 고객분들은 중국 자산에 대한 회피 성향이 매우 매우 높아져 있어요. 지금 현재가 당연합니다. 매우 회피적이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분들 그리고 중국 주식에 대해서 많이 가지고 있던 종목들 대표적인 항서제약이나 이런 종목들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하락폭이 워낙 깊었고 사실 손실 대응이 잘 안 되기도 했었거든요. 낙폭이 워낙 깊다 보니까 사실 요즘의 분위기는 예전에 중국 시장을 한창 위협했던 백주 태만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시들어 있었고 일부 물론 전기차 태만 같은 게 좀 강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사실 포트폴로는 좀 부진하죠. 실제로 고객분들이 중국 포트폴로 성과는 대부분 아직은 좀 많이 부진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별로 선호도 많지 않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중국에서 소비 일동주들이나 중국판 니프티피프티 하면서 그런 내수주들 또 플랫폼 관련 주들 그런 것들이 많이 배신감을 줬고 심지어 저희도 계속 추천했던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하신 제약주나 음식료, 백주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내려와 있고 여전히 거래대금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쪽에 대한 쏠림은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고객들에게는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회피 성향을 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저희가 웬만한 포트에서는 일단 저희는 그냥 문의가 들어오면 개인들에게는 지금은 팔짜리는 아니고 전반적인 시장은 우상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또 많은 의구심이 있으시지만 미국장이 저렇게까지 되는데 중국이라고 쉽겠냐 보시지만 홍콩 같은 경우도 특히나 미국 긴축 사이클 때 사실 나쁜 적이 별로는 없거든요. 물론 과거에 미국이 긴축을 할 때는 경기가 좋아서일 거고 지금 같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아닐 것이고 또 홍콩이 2018년부터 일종의 수급의 주인이 바뀌고 체제의 주인이 바뀌다 보니 많은 불안감들이 있으시고 심지어 지금 여전히 항생의 위치처럼 ELS같이 많이 편입돼 있는 기초상품으로 돼 있는 상품들은 여전히 하단 걱정하시니까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규제화나 시나리오나 중국이 부양을 꾸준히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한 유지를 한다면 2016년, 17년과 좀 유사하게 완만하게 계속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그림으로 일단 아직은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라면 지금 굳이 굉장히 조금이라도 올랐을 때 팔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인내를 하시는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이 갑자기 좋아 보입니다. 중국 시장 그러니까 워낙 고객분들께서 관심도도 낮아져 있었고 최근에는 미국 시장 쪽의 포트폴로가 해외 주식 포트폴로가 거의 많이 압도로 쏠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안 보는 사이에 4월 27일부터 시장이 계속 올라와서 지금 이제 한 6주 정도 시장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도 대응을 어렵다고들 하시는 게 사실 섹터가 된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해서 컨슈머나 바이오테크 쪽은 아직도 한참 겨울인데 전기차만 지금 거의 또 여름 느낌이거든요. 전기차, 태양광 이런 것들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섹터별 온도 차이가 너무 강해서 또 고민이 많이들 하시는 그런데 난이도는 여전히 높은 것 같아요. 온기는 약간 도는 것 같긴 한데 여전히 그래서 제가 위원님 말씀을 좀 자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불금 아유, 또 늦게까지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하나금융투자 김경환 연구위원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저희 의원님과 중국 시장 업데이트 한번 해봤고요. 중국 시장은 사실 수급 전반, 또 정책 전반, 섹터 전반의 내용을 깊게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3부 장우석 부사장님 와 계시고요. 오늘 불타는 금요일의 밤 장우석 부사장님과 함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잠시 광고 보고 와서 바로 모시겠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작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 나는 그건 되게 증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